안녕하세요. 아나토메인 트레이닝 황상욱입니다. 오늘은 구분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효과적인 운동을 설명드리려고 해요. 근데 설명이 좀 깁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갈 거여서 흔히 알고 계신 유튜브에 이것만 하세요, 이것만 하세요 이렇게 설명 안 드릴 거예요. 길게 설명할 거니까요. 지루할 것 같다 그러면 스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분등에 있어서 선생님들이 많이 하시는 운동들이 흔히 이런 거죠. 손을 V자로 W자로 해놓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거나 날개뼈를 쪼는 운동이죠. 흔히 날개뼈를 쪼거나 날개뼈를 강하게 모아와라 이렇게 큐잉을 주죠. 그 운동과 동시에 더불어서 목을 당기는 운동, 옆에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투턱이라고 하죠. 이중턱. 이중턱을 만드는 운동을 하죠. 이게 왜 잘못된 거고, 그러니까 이 운동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강조하는 강조점들이 있죠. 이것들이 왜 잘못된 거고 효과적이지 못한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로는 이중턱입니다. 이중턱. 자, 이중턱을 이렇게 만들죠. 보통 만드는 이유가 목이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으니까요. 이 앞으로 나와 있는 턱을 오르게 골바르게 세워서 정렬을 맞춘다는 의미에서 이중턱을 만든다고 해요. 근데 이게 뭐냐면요. 이중턱을 너무 과하게 만드는, 이렇게 과하게 만드잖아요. 일단 첫 번째로 이게 밀리터리 포스처라고 하죠.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밀리터리 포스처처럼 이런 식으로 척추의 정렬, 척추의 라인이 S자가 아니라 일자로 되어버리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일자목이 되겠죠. 두 번째 이론은요. 이런 이중턱을 강하게 만드는 포스처는요. 강하게 만드는 어떤 큐인 같은 거는 이렇게 만들었을 때 그 상부경추 있죠. 그 상부경추라고 하면은 경추가 총 7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뼈가요. 그 중에 상부경추라고 하면은 경추 1번, 2번 정도 될 거예요. 상부경추가 잠기는 어떤 그런 포지션입니다. 잠긴다는 게 뭐냐면요. 안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목을 자연스럽게 이런 상태에서 고개를 돌리는 것과 목을 이런 식으로 이중턱을 만들고 이 상태에서 고개를 돌리는 것과 가동 범위 차이가 틀려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중턱을 일부러 만드는 운동은요. 경추 1, 2번의 움직임을 제한시키는 어떤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큐인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이중턱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부드럽고 젠틀한 큐인을 주셔야 돼요. 젠틀한 큐인을 선생님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큐인을 생각하시면 돼요. 롱 스파인이라고 하죠. 척추가 길게 길어지는 어떤 큐인이라고 하는데 정수리가 있을 겁니다. 정수리. 정수리가 그대로 하늘 위로 쭉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느낌으로 상상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롱 스파인의 어떤 느낌을 선생님들이 그려놨을 때 이중턱이 아니라 좀 더 젠틀하게 선생님들이 경추의 라인을, 경추의 정렬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중턱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요. 정수리. 정수리면은 이 머리 정수리, 경추 쪽 라인의 앞쪽도 아니고 뒤쪽도 아닙니다. 딱 이 경추 라인에 맞춰서 그대로 수직선인 수직선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 라인을 그대로 하늘 위로 올리게 되면요. 고개가 이렇게 들러지는 게 아시느라 턱이 자연스럽게 당겨져요. 그래서 이 경추의 라인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운동하실 때 이중턱을 이렇게 만든 운동을 하시는 게 아니라 롱 스파인을 만드는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정수리가 하늘로 부드럽게 올라간다는 이미지를 그리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중턱을 어떻게 하냐면요. 보통 이렇게 많이 하시죠. 단순히 고개를 턱을 당기고 쇄골 밑에 붙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고정하는 형태로 갑니다. 그런데 롱 스파인은 턱이 이런 식으로 과하게 당겨지는 것이 아니라 턱이 젠틀하게 올라가면서 경추 전체 라인 전체 라인이 좀 더 트레이닝이 되실 겁니다. 다시 정렬 정수리 정렬을 마치고 쭉 부드럽게 그러니까 위가 머리가 당겨진다는 느낌을 그리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롱 스파인이 이제 사실 아시는 운동 같지 않은 어떤 움직임이죠. 그런데 롱 스파인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요. 첫 번째로는 인지입니다. 인지 롱 스파인을 만들었을 때 선생님 이중턱 한번 만들어 보시면 알겠지만 오히려 여기 목 뒤쪽에 긴장이 엄청 가실 거예요. 반면에 롱 스파인은 젠틀하게 하기 때문에 목 뒤에 긴장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게 됩니다. 그랬을 때 뇌는 자연스럽게 더 편한 포지션을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롱 스파인은 선생님들이 하셨을 때 느낌이 어떤지만 느껴지시면 자연스럽게 뇌는 그 포지션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스카플라입니다. 즉 어깨뼈죠. 어깨뼈. 혹은 날개뼈라고 합니다. 날개뼈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운동 있죠. 이 운동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큐잉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렸죠. 큐잉이 뭐죠. 첫 번째로. 제일 많이 쓰는 큐잉이 날개뼈 쪼 라는 어떤 큐잉입니다. 큐잉.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날개뼈는요. 즉 어깨뼈라고 합니다. 혹은 스카플라라고 하고요. 이거는 흉곽. 립케이지. 이 갈비뼈 있죠. 갈비뼈에 그냥 얹혀져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디디를 이런 식으로 엎어서 보게 되면 날개뼈는 이 흉곽에 둥그란 흉곽 있죠. 흉곽이 이렇게 둥그렇게 생겼잖아요. 흉곽에 그냥 얹혀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날개뼈를 이런 식으로 쪼 라는 어떤 큐잉은요. 흉곽에 날개뼈가 고르게 위치해 있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어 뭐랄까요. 불안정성을 가지면서 이제 안착이 된다는 것이죠. 흉곽은 둥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날개뼈도 이렇게 둥그렇게 옆에서 감싸주는 형태로 붙어줘야 돼요. 날개뼈를 그냥 쪼라고 하게 되면요. 그냥 날개뼈 안쪽 부분만 흉곽에 닿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어떻게 운동을 하셔야 되면요. 이 운동이 나쁜 게 아닙니다. 똑같이 이 상태에서 팔을 뒤꿈치로 죄송해요. 뒤꿈치가 아니라 엄지손가락을 그대로 외회전, 바깥회전을 하면서 날개뼈를 움직여주는데요. 이 날개뼈가 날개뼈 안쪽 지금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날개뼈 안쪽이 서로 만나는 느낌이 아니라 흉곽에 둥그렇게 움직인다는 느낌으로 흉곽에 둥그렇게 있으면 흉곽에 이렇게 흉곽이 있잖아요. 흉곽에 있으면 날개뼈가 이렇게 있습니다. 날개뼈에 둥그렇게 모인다는 느낌으로 하셔야 돼요. 날개뼈가 조여진다는 느낌은 이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날개뼈는 흉곽에 둥그렇게 이렇게 안착이 되는 어떤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개뼈가 움직였을 때 이런 식으로 둥그렇게 감싸줘야 되지 이렇게 짜여지면 안 돼요. 그래서 선생님 팔을 움직였을 때 이런 식으로 팔을 바깥쪽으로 외회전시켰을 때 날개뼈가 흉곽을 그냥 타고 둥그렇게 감싸주는구나 라고 이미지 큐잉을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큐잉을요. 쪼라는 표현은 잘못된 어떤 큐잉입니다. 어깨뼈를 쪼면서 한번 팔을 올려볼게요. 아까 제가 어깨뼈를 쪼라는 큐잉이 왜 잘못됐는지 한번 설명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어깨뼈를 그냥 이 상태에서 팔을 한번 올려볼게요. 일반 평상시 자세예요. 이렇게 이 정도까지 잘 올라가죠. 근데 이게 어깨뼈를 제가 한번 쪼고 올려볼게요.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가요. 다시 말씀드려서 어깨뼈를 쪼서 팔을 올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반대로 생각해보면 어깨뼈를 쪼면서 이런 운동은 어깨뼈를 쪼면서 이런 운동을 하게 되면 팔을 올리는 동작이 있어서 오히려 안 좋은 모션을 만들 수 있겠구나 라고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깨뼈를 쪼라는 큐잉은 어... 좋지 않은 어떤 큐잉입니다. 어...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이중톱을 만드는 운동은 경취의 1, 2번의 어떤 움직임을 제한시키기 때문에 이중톱을 만드는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수리 정수리가 누가 위에서 쭉 잡아들이는 당긴다는 느낌으로 쭉 이런 식으로 젠틀하게 해주는 것이 더 올바른 운동이고 올바른 큐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날개뼈를 쪼는 이런 운동들 있죠. 이 운동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큐잉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날개뼈를 쪼는 게 아니라요. 날개뼈를 쪼아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날개뼈가 내 갈비뼈 위에 그대로 미끄러지면서 만나는구나. 날개뼈를 군각을 감싸주면서 만나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그냥 팔을 올리는 것과 날개뼈를 쪼아서 팔을 올리게 되면 팔의 움직임이 제한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개뼈를 쪼아서 어떤 움직임을 연습하는 운동은요. 오히려 팔의 움직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움직임에 하나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굽 운동이 있으신 분들도 말씀드렸지만 팔을 올릴 때 어깨뼈만 움직여봐야 했을 때 어깨뼈만 못 움직여요. 목을 쓴다거나 팔을 써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어깨뼈의 움직임이 아예 잊혀진 거죠. 그거를 조금 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쪽 어깨뼈를 이렇게 한번 움직여 보세요. 했었을 때 목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팔이 이렇게 움직여서 어깨뼈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어깨뼈만 이런 식으로 이때 옆에서 보셨을 때 목이 이렇게 나오시면 안 돼요. 아까도 롱스파인 쭉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롱스파인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한번 움직여 보세요. 이 상태로요. 앞으로 10번 해주시고요. 뒤로 10번 날개뼈만 쓰셔야 돼요. 날개뼈만 움직이셔야 됩니다. 자 왼쪽은 뒤로 오른쪽은 앞으로 10번 반대쪽으로 이런 식으로 날개뼈의 움직임을 좀 강조했을 때 손님들 한번 앉은 상태에서 그냥 있던 것과 날개뼈를 이렇게 한번 움직여 봤을 때 느낌과 확실히 다르실 거예요. 어깨의 텐션이나 아니면 등의 느낌이나 등이 모여진 느낌이나 이런 식으로 앞으로 10번 뒤로 10번 이렇게 반대로 이제 왼쪽과 오른쪽 나눠서 10번 반대로도 10번 이런 식으로 한번 해주시고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롱스파인 연습 부드럽게 해서 해주시는 거 이것도 수시로 해주시면 좋고요. 어 항상 아까도 이런 움직임을 했을 때 롱스파인은 항상 만들어주시고 하셔야 돼요. 척추를 길게 만드는 것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날개뼈를 쪼는 게 아니라 날개뼈가 흉곽에서 부드럽게 만난다는 느낌으로 흉곽을 부드럽게 타고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날개뼈를 움직여 주셔야 돼요. 날개뼈를 쪼면은요. 이렇게 돼요. 그쵸. 근데 이 움직임이 아니라 날개뼈가 그대로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흉곽을 그대로 온전히 타고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움직여야 되지 날개뼈가 이렇게 짜시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좀 효과적인 구분된 운동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유튜브는 한계가 있어요. 운동 처방이나 자세한 운동을 알려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개별적으로 만나서 그 개별만의 어떤 특성을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어떤 이런 기준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운동 제가 말씀드린 운동이 설명분들한테 일부 선생님들한테 효과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만 대중적으로 일반적으로 이 운동 제가 말씀드린 어떤 큐잉과 어떤 운동 방법은 일반적으로 대중적으로 항상 효과가 있는 포스처니까요. 항상 좀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해보시고 변화 느껴주시고 피드백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